덕지구 아유 예쁘다 예뻐 살랑이 여기 바로 뒤에 그렇죠 네 나이스 안녕하세요 포시즌 요시TV 요시입니다 오늘도 구공도로 회루지를 나왔습니다 오늘 일행분들과 함께 나오긴 했는데 오늘 해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이제 해루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가물보다는 그래도 즐겁게 지인분들과 함께 나왔으니까 즐겁게 안전하게 해루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오늘 최대한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우와 이거를 못보시면 어떡합니까 이 왕소라를 아 여기 붙어있네 그렇죠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아 네 하나 죽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런거는 한번 볼만해요 요런것들은 한번은 어떻게 볼까요 맞지 개까지 갑니다 개까지 네 요렇게 자 여기도 소라가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형님 요 소라 지금 요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네 이거는 정말 개까지 구멍은 정말 동그래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구멍이면 지금 물이 덜 나와서 여기서 뭐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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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가는 거는 뭐 네 근데 끝까지 파보긴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낙지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 개까지 한 마리 나왔잖아요 이렇게 네 요렇게 나옵니다 낙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낙지가 하하하하 아유 예쁘다 예뻐 이놈아 고맙다 낙지가 한 마리가 네 낙지 한 마리 감사합니다 형 너무 빨리 다니면 흙탕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멍을 잘 아 살랑이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살랑이 살랑이 보이시나요 살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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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좋습니다 살랑이 어 나이스 나이스 어디 제 영상 찍으러 가겠습니다 예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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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리가 다리가 보였어요 다리가 다리가 방금 보였는데 아 이거 이거 갈데 없습니다 방금 올라 아 이거 지렁인데요 살랑이 봤는데 내가 아 그러면 파셔야죠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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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버 여기 다리 보이고 있습니다 다리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뒷 네 나이스 춥아드립니다 오버 역시 올만합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뒤지세요 천천히 다니시면 됩니다 여기 아이고 웬 전원이야 이거는 뭐 이렇게 모형주국인데 어서 너는 어서 가거라 내가 살려주마 살랑이 나이스 나이스 아유 다들 여기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형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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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나이스 네 좋습니다 이야 낙지가 이렇게 숨어있네요 도래 아이고 반갑다 어디 있냐 이 녀석아 이리 와 이리 오려 어디 니 녀석이 어디 갈려고 에이씨 네 나이스 네 꽝 물고기가 하나가 들어있네 야 여기는 큰 소라 하나 야 괜찮은 소라 하나 잡습니다 에이씨 자 살랑이가 하나가 보입니다 살랑이 요 녀석 파보겠습니다 살랑이 자 살랑아 나 오너라 너는 나 오너라 너는 너는 나 오너라 오 잘 도와라 잘 도와라 너랑이 아이고 낙지 낙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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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랑이가 자, 육시 다섯 개 요거 하나 개까지야 나 오노라. 너는 안 나오면 니가 어떡하냐. 개까지 한 마리 잡습니다. 아유, 미역이 괜찮은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어우, 진실하네. 슬슬 올라오는데 자, 요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. 이 길의 안에는 뭐가 있을지 한 번 보겠습니다. 골뱅이가 하나 있네요. 이야, 피조개 하나 또 간만에 하나. 피조개 하나 줍습니다. 기진맥진 하죠, 이제?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막 힘 쏟으면 안 돼요. 막 힘 남는다고 막 묵쭉쭉 가면 진짜 나중에 방전돼요. 여기는 물건을 형 넘어야 돼요. 배루질이 쉬운지 아셨습니까? 헛소리 하지마, 인마. 네? 죽는 것도 힘들어요? 형, 그러면 천천히 천천히 해요. 빨리 오지 말고 천천히 그냥 이쪽으로 쭉 가도 돼요. 대각선 쪽으로. 살랑이다, 살랑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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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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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거라, 이제. 지금입니다. 여기 살랑이 또 많을 겁니다. 살랑, 살랑. 살랑. 살아가자. 하아아아악. 살랑이 또 안 보았는데요. 건들과, 살랑이 또 안 보았는데요. 난 사이즈가 기가 막히네요. 기가 막혀. 아아아아악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Waar. 왔다면 여행을 하세요. 아유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제가 아시게 제 구라의식이 아니라니까요 그 구라 껌바지 으 자꾸 구라질로 이관절 시키시는데 그분이 그분 참 교육 좀 받으셔야겠어요 으 으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4등으로 나와 으 으 네 오늘 조가 보겠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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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선 여기서 낙지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소라는 또 사이즈 정리해서 담겠습니다 낙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총 낙지가 일곱 마리입니다 소라도 골라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작은거는 고르고 요거는 다 방생하고 오늘 애경분들하고 구벙도로 해로지를 나왔는데 오늘 해무가 너무 심해서 좀 나오다가 길을 좀 헤맸습니다 이렇게 해묵 낀 날에는 혼자 다니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번 헤매다가 그래도 다행히 잘 육지 쪽으로 와서 이제 복귀합니다 오늘 뭐 조가는 낙지 일곱 마리에 소라 몇 마리 주웠고요 그래도 오늘 또 질문들과 재밌게 뻘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만족할 만한 조가 얻고 갑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포시즌 요시TV의 요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